두 크루의 운명을 결정할 5대5 배틀. Let's get to the showdown! 5대5만은 확실한 놈들. 와, 이 잔인한 사람들. 최악의 상황이 왔구나. 같이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. 보는 사람도 그게 느껴질 정도니까. 각자의 네임밸류는 플로엑셀 쪽이 높잖아요. 플로엑셀이 가뿐하게 올라갈 것 같다. 원에인한 쇼리가 있었다. 쇼리포스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. 쇼리포스! 배틀은 진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세미파이널에 진출할 크루는. 2대2. 다시 한 번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. 뭐야, 뭐야.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detailed. 여기... 아, 집에 가서 가겠지요. 에어... ...하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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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